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의 안종민 강사입니다. 오늘 시험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2023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 11월 고2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문학파트를 하겠습니다. 현대시부불이고요. 31번부터 33번까지입니다. 일단 여러분에게는 문제풀이 버전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를 보실 때요. 일단 제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단에서 방목을 작품이고요. 두 번째는 감나무라고 하는 작품이에요. 보통 자연물이 나오게 됐을 때는 이 자연물 자체가 자연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의미한다는 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요. 첫 번째 문제는 표현상 특징 문제 나왔습니다. 지규법이 있느냐, 수미상관, 감탄사, 명령, 영어조, 동일한 종결어미 이렇게 31번 첫 번째 문제 나왔고요. 두 번째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를 먼저 읽어야 할 텐데요. 시에서 자연은 자연 나옵니다. 삶에 대한 자연은 인생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가 작품을 먼저 여기까지만 읽고 여러분 작품을 바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화자는 자연물이 뭐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움직인답니다. 불안합니다. 소통이 단절됐습니다. 그리고 고독합니다. 인생은 고독한 거야.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 전서가 되고 보편적이다. 누구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걸 받아들인다. 이런 정도로 보시고 자연물이 움직이는데 불안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고독하고 불안하고 고독하고 소통이 단절되고 이 정도 체크하시고요.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대밭을 갑니다. 이 자연물이 되겠죠. 젊은 시인과 함께 가고 있는데 나는 혼자였다. 고독하다는 거죠. 누구나 보편적이죠. 갈밭 속에 동행을 잃는다. 부정적인 표현이 나고요. 성형, 성형, 그를 아무리 불러도 그러면 이 글하는 사람이 젊은 시인이겠죠. 내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나는 갈대 안에 있었다.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은 흔들린다. 내면의 흔들림, 인생의 근원적 고독. 갈밭은 갈립의 노래, 백발에는 백발의 바람. 젊은 시인은 저편 강기 슬기에서 나를 부른다. 하지만 응답할 수 없다. 소통이 단절된 거죠. 음성은 되돌아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리고 있었다. 인간의 근원적 고독에 대해서 말하는 시였다. 는 겁니다. 이 해당되는 문제들을 좀 해결해 가면서 볼게요. 첫 번째 문제 31번 문제인데요. 직유법이 사용됐는지 확인을 해보면 뭐 처럼 같이 듯이 인양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볼까요? 자 우리 직유법이 있는지 자 보겠습니다. 쭉 보니까요. 처럼 듯 같이 인양이 없습니다. 자 없습니다. 수미상관. 첫 부분 끝부분이 비슷한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련되는지 없습니다. 수미상관. 감탄사가 있는지 확인해 볼까요? 없습니다. 그죠? 없습니다. 명령어조가 있느냐? 명령어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종결어미가 반복되느냐? 다가 반복됩니다. 다가 반복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확인 한번 해 볼까요? 나도 여기 보면은 끝에 다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 5번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답률 76%였고요. 어찌 보면 좀 더 쉬운 문제라서 빨리 맞출 수도 있지 않았을까. 32번 문제 해결하는데요. 32번 문제는 여러분 기억만 확인하고 기억, 니은 이것만 확인하고 3, 4, 5는 좀 남겨뒀다가 나를 보고 난담하겠습니다. 아무리 글을 불러도 아무리 간절하게 부르는 행동 그 다음 니은 하지만 이미 나는 응답할 수 없었다. 원하는 행동을 할 수 없는 화자의 처지. 내가 응답하고 싶었는데 못한다. 이 정도로 확인할 수 있어. 1번, 2번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에 33번으로 넘어와서요. 1번 볼게요. 나는 혼자였다면서 혼자는 소통이 단절된 거죠. 그리고 누구나 그렇다는 것은 보편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1번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가겠습니다. 갈대 안에 있으면서도 바람 부는 게 아닌데 갈대는 흔들린다는 것에서 갈대가 흔들립니다. 갈대가 흔들리는 것은 자연물의 움직임이 돼서 되게 흔들리니까 흔들리는 것은 불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앞부분 맞고요. 다음에 두 번째 음성이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어쩔 수요 흔들린다는 것에서 고독감이 근원적 고독 정서를 받아들인다.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요. 이제는 여러분이 나에서 보기에서 나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 좀 파란색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눈에 띄게. 나에서 화자는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순환적 질서를 체크할게요. 형상화된 자연물, 자연물이 나오나 봐요.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자연물을 인간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면 자연이퀄 인간이 되는 거죠. 이상을 추구한다고 나왔고요. 자신을 엄격히 다스린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자연물은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데 화자랑 인간은 똑같고요. 이상을 추구하고 자신을 엄격히 다스린다. 이렇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제 제목이 감나무니까 순환적 질서를 따르는 자연물은 감나무가 되겠죠. 참 늙어 보인다. 누가? 감나무가. 감나무가 늙어 보이고 내가 늙어 보이고 하늘길을 가면서 이상을 추구하는 모습이 되겠죠. 생각이 그리 많았는지 함부로 곧게 뻗어 올린 나뭇가지가 없다. 그러면 곧게 뻗어 오는 나뭇가지가 없기 때문에 구불구불하다는 얘기죠.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다. 누가? 감나무가. 감나무가 그렇고 역시 나도 그렇다. 인간도 그렇다. 늙수구레 하나. 늙어 보인다 그랬죠. 감나무가 늙어 보이고 나도 늙어 보이는 거야.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다. 떨다. 풋생각을 풋냄새 나는 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이거는 스스로를 단련하려는 아까 뭐라 그랬죠.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마음입니다. 독하게 엄격하네요. 꽃을 땡감을 떨구며 지나는 바람에 허튼 말 내지 말고 아니다 싶은 가지는 분질러 버리고 전부 다 엄격합니다. 엄격하게 단호한 결단으로 엄격합니다. 새들마저 둥지를 틀지 못하고 깃을 쫓으면 미련 뜰치는 부분 자신에게 매우 엄격한 삶의 태도를 보인다. 보라 명령법 사용됐네요. 가을 머리에 잉 밝은 열매들 감이겠죠. 늙은 몸통이 감나무가 늙었습니다. 오래된 나무 예쁜 열매를 매달은 지급분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우리 순환적 질서죠. 순환적 질서 묵묵히 죽어버린 묵묵부답 대답 없이 동안거야 된다. 동안거는 여러분 스님이 겨울이 되면 수행을 하러 들어가서 밖으로 외출하지 않는 걸 통한 거라고 해요. 그래서 감나무 역시 이파리와 열매 가지까지 다 떨궈버리고 알몸이 되는 것들도 1년 단위로 돌아오는 순환적 질서가 되는 거죠. 화자도 그런 처지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선생님이 반반 나눠서 문제풀이를 좀 해보겠습니다. 31번 했고요. 32번 한번 해볼게요. 32번 ㄷ ㄹ ㄹ ㄹ ㄹ ㄹ 멈칫 멈칫 구불구불 하는 것은 감나무가 구부러졌다는 거잖아요. 구부러진 채 자란 나무의 모습을 부각한다.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번 새들마저 아니구나 ㄹ ㄹ ㄹ 애초부터 단단하다. 겉모습과 다르게 감나무가 굳은 열매를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한다. 겉모습은 늙은 나문데 굉장히 생각보다 굳은 열매를 가지고 있네 정도로 볼 수 있겠죠. 다음에 새들마저 동지를 틀지 못하고 방황하는 존재에게 자신의 내어주는 감나무 특성 감나무는 어떻습니까? 방황하는 존재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그런 존재라기보다는 굉장히 자신에게 엄격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데 방황하는 존재에게 자신을 관용을 베풀어주고 배려하고 이런 거는 전혀 보기와 관련이 없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정답이요 91%라고 굉장히 높은 정답률을 가지고 있었네요. 76% 그런데요 33번이 정답률이 엄청 낮아요. 오답률이 굉장히 높고요. 35%니까 거의 상중하 중에 상에 해당되겠네요. 자 2번 선지 갈게요. 가을에 열매를 매단 후에 눈바람이 치면 다시 알몸으로 동안고에 된다는 것에서 계절 변화 순환 어 맞네요. 그죠. 열매를 달았다가 알몸으로 돌한다. 가을 겨울 이렇게 가을 하늘길을 갑니다. 하늘입니다. 태양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연 물이 우리 감나무가 이상에 도달하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자 위에는 저기죠. 하늘과 태양 이상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4번 뒷부분 무슨 생각이 많았던지 늙어보인다. 한 것에서 화자가 자연 물에 인간의 모습을 떠올린다. 생각이 많다. 늙어보인다. 의인법이잖아요.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번 갈게요.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 여러분 땡감을 떨구게 하는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 좀 이상한 말이죠. 그러니까 땡감을 떨군다고 그랬잖아요. 땡감을 떨궈버리는 거는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인데 이런 시련을 겪는 게 아니라 시련을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일부러 이렇게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분질러 버리는 모습인 거죠. 겪지 않기 위해가 틀린 거죠. 뒤의 부분은 맞습니다. 엄격히 다스린데 시련을 겪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일부러 땡감과 꽃을 떨궈버리는 거니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선생님이 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공교롭게 답이 5,5,5 이렇게 됐는데요. 시를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되게 유명한 시인인데요. 박목을 시인의 하단에서 하단은 지명인 것 같아요. 지명인 것 같습니다. 우리 시를 볼 때는 네 가지를 일단 먼저 살펴봐요. 화자를 보고 대상을 보고 상황을 보고 심리를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자는 무조건 나예요. 대상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다. 이렇게 보고 우리 갈대밭을 걸어가는 갈대밭을 갈대밭을 걸어간다. 걸어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심리는 아까 당시 고독 뭐죠? 고독 고독 말고 뭐 있었더라? 아까 고독하다 있었고 불안하다. 살아가는 것이 고독하고 불안한 것이 인간의 근원적 근원적 정서다. 삶이라는 게 그렇죠. 자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갈대밭을 가을에 걸어갑니다. 어떤 시인이라는 분과 함께 근데 가고 있으니까 음 나 혼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나 혼자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누구든지 갈대밭 속에 동행을 잃게 마련이라는 거는 우리 살아가면 함께 살아가지만 가족을 포함해서 인생은 결국에는 혼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 친한 가족들도 심지어 우리 키우는 반려견 반려 묘도 떠나보내는 연습을 하게 마련이잖아요.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거죠. 내 인생에 감당할 무게는 내가 감당해야 된 거죠. 우리 함께 가는 젊은 시인을 불렀어요. 근데 내 내면으로 돌아온다는 거는 결국에는 고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요. 내 마음의 갈대 안에 있었다는 거는 자연물이라고 하는 이 자연물이 자신과 좀 일치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바람이 안 부는데 우리 갈대밭이 흔들리는 것처럼 내 마음의 흔들림이 내면의 흔들림이 존재하죠.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의 괴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런 오해 그리고 내면에 내면에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들을 갈대의 흔들림을 내면의 갈등으로 표현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갈립에는 갈립에 바람이 불고 바람이 불지 않아도 갈립은 흔들리고 그리고 일치한다고 백발은 화자로 보여져요. 화자가 흰머리가 난 좀 노년의 화자가 살아가는데 색채도 되게 유사하죠. 갈대의 은빛나는 그런 연한 갈색 황토색 그리고 백발의 하얀 빛 그리고 화자가 되고 이건 자연물이죠. 자연물의 흔들림과 화자를 일치시켰죠. 그리고 젊은 시인이 나를 불렀습니다. 근데 내가 응답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 타인과 소통에는 어차피 한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내 내면으로 결국 돌아오게 되고 어쩔 수 없이 나도 흔들리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를 만약에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렇게 갈대가 막 있는 갈대숲 저 건너편에 또 갈대가 있고요. 저 성형이 나를 손짓으로 막 불렀어요. 그런데 화자가 결국에는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 인생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갈대밭 우리 인생 길이 늘 고독하고 외로운 길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느낌을 박목원 선생님이 표현한 것 같아요. 갈대밭이 많은 곳이 하단이라는 곳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자기가 아는 젊은 시인과 함께 걸어가면서 느끼는 인생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조코독에 대해서 말한 좀 그런 시였습니다. 뭐 어찌 보면 뭐 이렇게 시를 꿀꿀하게 쓰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인생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을 되게 예리하게 섬세한 우리 시인만의 어떤 관찰력으로 포착한 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표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표현은 선생님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드릴게요. 갈대숲을 간다. 일단 니은 단위가 현재법이 있고요. 현재법이 있고 시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가고 있으면 혼자였다. 우리 다라고 하는 라임이 가군으로 사용되었네요. 누구나 갈대밭 속에는 일수동연 이렇게 마련이 없다. 성형 성형 반복법이 있고요. 성시성을 가진 아마 신이 나가요. 아무리 그를 불러도 청각적 심상이 있고요.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게 되고 이미 나는 갈대 안에 있었다. 그리고 바람이 부는 것도 아닌데 갈밭은 어석 어석 음성 상징어라고 해요. 음성 상징어 신들이 잘 쓰는 표현입니다. 흔들린다. 역시 현재법이 사용되었고요. 또 살펴볼 수 있는 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구법이 쓰였죠. 그리고 백발할 때 색채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가장 이 시에서 되게 멋진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젊은 시인은 저편 강길슭에서 나를 부른다. 강과 강 사이에 떠나 있는 서로에 대한 인간관계의 골 어쩔 수 없는 하지만 나는 응답할 수 없다. 나의 음성은 내면으로 되돌아오고 어쩔 수 나도 흔들리고 있었다. 시각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살펴보고요. 감나무 한번 볼게요. 감나무가 참 멋진 시 같아요. 우리 한민복 선생님의 감나무 선생님이 시 볼 때 네 가지 보라고 했던 게 뭐였어요? 화자와 대상과 상황과 심리 여러분 뭐라고 할래요? 일단 화자는 나이고 대상은 감나무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데 감나무를 통해서 나를 말하는 자신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상황은 감나무를 쳐다보고 있는 거죠. 심리는 아까 우리 보기에서 나왔던 거 있죠. 우리 이상을 추구하는 인간이 우상을 추구하면서도 왜 스스로에게 자신에게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거에 대한 깨달음 같은 거를 말한 것 같아요. 꿈을 추구한다고 타인에게 엄격하면 안 되겠죠.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 가다듬는 수도승의 마음으로 돌을 닦는 기분으로 자 볼게요. 참 늙어 보인다 라고 했어요. 화자가 감나무를 보고 있는데요. 감나무를 계속 관찰한 것 관찰한 것 같습니다. 감나무 하나가 꾸불 꾸불 한 모양 이에요. 그래서 곧은 부분이 아니고 구불 구불 하게 뻗어 올라가서 감을 이렇게 달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쌤이 조금 나무를 그릴 때 처음에 우리 감이 열리면 초록색 인가요? 초록색으로 한번 초록색 안된 것 같은데 초록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초록색 감나무 감이 달려있는 것을 화자는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늙어 보이는 오래된 감나무입니다. 하늘길을 가면서도 무슨 생각 그렇게 많았는지 여러분 일치시켜 볼게요. 우리 하늘이라고 하는 것을 감나무가 하늘을 향해 두팔 벌려 있는 것처럼 우리 인간도 하늘이라고 하는 이상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그렇게 많이 하고 살았는지 생각이 많아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하고 구부러진 그런 나뭇가지가 많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멈친멈칫 구불구불 이렇게 생각이 많아서 멈칫거리는 우리의 모습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게 일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동키호트처럼 추진하지 못하고 늘 망설이는 태양에 대한 하늘에 태양이 있죠. 그러니까 태양도 비슷한 의미로서 이상이라 볼 수 있겠지만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텄고 이거는 감나무도 해당되고 자신도 해당됩니다. 늑수구레 하나 화자도 노년의 모습이라 볼 수 있어요. 열매는 애초부터 단단하다. 선생님이 이 그림을 복사를 해서 붙여 볼게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이번엔 조금 치울게요. 감나무가 시간이 좀 지나서요. 풋생각을 남에게 건네지 않으려는 마음가짐. 그래서 어설프게 남한테 내가 덜 익은 생각을 전하지 않으려고 자신을 다스려요. 그리고 독하게 독한 마음으로 자신을 엄격하게 그리고 꽃을 떨구고 땡감을 떨구고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감이 여기 땡감이 달려 있는데 떨분감 있잖아요. 때로는 떨분감이 있기도 전에 땅에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이 이렇게 떨어지기도 하고요. 떫은 감이 그리고 꽃도 감꽃이죠. 감꽃도 이렇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신을 떨구어내는 이 모습이 되게 독한 모습이라고 보아요. 지나가는 바람에 허튼 말리지 않고 야 너 때문에 내가 떨어졌잖아 하고 이렇게 약간 주변에 상황에 핑계를 대지 않고 또 아니다 싶은 가지는 뿐질러서 이렇게 끊어내는 거죠. 이렇게 아니다 싶은 얘는 글러서 하고 자신을 다스리는 거죠. 스스로가 잘못된 것으로 고쳐나가는 거죠. 단호한 결단으로 굉장히 엄격합니다. 가지를 다스리고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 둥지를 틀지 못하고 왜냐하면 나뭇가지가 점점점 없으니까 그리고 기술점에 미련 떨치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새 역시 미련 떨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자연에 있는 감나무도 그리고 새도 전부 다 자신에게 엄격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그림을 한 번 더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를 하겠습니다. 복사해서 계절의 순환하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이제 겨울이 되면 이제 빨간색 초록색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지어보면 나뭇가지가 또 많이 떨어뜨리고 나면 겨울에는 나뭇가지가 몇 개 남지 않게 되겠죠. 그랬을 때 가을 머리에 밝은 열매들 이제 감나무 감을 그려야 되겠어요. 감이 여러분 완전 빨간 건 아니죠. 약간 이 정도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이 정도 어때요. 한번 조금 밝나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감나무를 이렇게 감나무 같습니까. 감나무라 합시다. 귤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나무를 매달고 있습니다. 감을 매달고 있습니다. 감나무 감을 매달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쁜 열매를 매달은지 그러면 감나무는 이상을 추가하고 자신에게 엄격해서 결국에는 어떤 성숙한 결과물을 만들어냈어요. 그것밖에 없다는 거죠. 눈바람이 지나면 다시 알몸으로 그러면 다시 한번 복사해서 붙이려고 하니까 안 붙네요. 선생님이 이거를 복사해서 다시 붙여 보겠습니다. 화자는 계속 사계절 이 감을 관찰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감마저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알몸으로 돌아왔다고 했으니까 감나무는 진짜 이제 가지 줄기밖에 없어요. 굉장히 주운 겨울이 됐습니다. 눈바람이 치네요. 눈바람이 치면 알몸으로 죽어버린 듯 묵묵보다 동안거에 드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감나무라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나면 순환이기 때문에 결국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서 잎을 틔우고 땡감을 열게 해서 결국 돌아오겠죠. 우리 인간 역시 그런 모습이 아닐까. 뭐 이런 작품입니다. 자 표현하고 마치겠습니다. 요거는 여러분 좀 심화시켜서 시를 좀 입체적으로 보기 위한 수단이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강의했던 것처럼 시를 이렇게 표현 위주로 또 문제 푸는 위주로 보면 되겠지만 조금 심화시키면 요렇게 볼 수 있는 눈을 좀 가졌으면 그리고 아마 이 작품에 대해서 여러분 2024년이 되면 우리 일선 학교에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아마 시험 범위로 요 작품을 줄 수 있어요. 자 늙어 보인다 그랬어요. 의인법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보인다 할 때 현재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다라고 하는 가군도 있고요. 시각적 심상했네요. 하늘길을 간다.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았던지 의인법이 있습니다. 함부로 곧게 뻗어올린 가지 하나 없다. 가군이 있고요. 멈칫 구불구불 음성 상징어 사용되었습니다. 음상이라고 선생님 줄일게요. 태양에 대한 치열한 사유에 온몸이 부르터 부르터 따는 거는 약간 촉각적 이미지도 있죠. 늑스구레아나 열매는 애초보다 단단하다. 시각적 입니다. 단단한 건 만져봐야 느끼니까 촉각적이라고 볼 수 있고 떨따 미각적입니다. 감각이 많이 사용되었네요. 이렇게 간결한 느낌 줍니다. 떨따 이렇게 난 어설퍼 이런 거야. 풋생각을 떨따 풋생각 연결되죠. 남에게 겁내지 겁내지 않는 마음가짐 명사종결 독하게 꽃을 땡감을 이렇게 쉼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독하게 꽃을 땡감을 떨구며 이렇게 호흡을 조절하라는 뜻도 되고요. 이렇게 떨구는 것이 쉽지 않다는 느낌도 줍니다. 영영법 자기 몸을 내던지는 거잖아요. 욕심을 버리듯이 허튼 말리지 말고 아니다 싶은 가지는 음성장지가 분질러버린다. 역시 현재법 사용됐습니다. 단호한 결단으로 가지를 다스려 영혼이 가벼운 새들마저 둥지를 틀지 못하고 앉아 깃을 쫄며 시각적인 미련 떨치는 법을 배운다. 현재법 보라. 명령법 입니다. 우리 표현 문제 명령어조 있는데 공통점이 아니어서 틀린 거겠죠. 가을 머리에 인 가을 머리에 인 밝은 열매들 머리에 가을을 이고 있다. 가을을 머리에 이고 있다. 의인법이 사용되었네. 늙은 몸뚱이로 감나무도 되고 화자도 됩니다. 그렇게 예쁜 열매를 배닫는지 그 뿐 간결합니다. 아까 떴다. 이런 것처럼 간결합니다. 눈바람 치면 다시 알몸으로 죽어버린 듯 여기 끝에 가니까 생략법이 사용됐다 해서 우리 뒤에 열린 결말처럼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불교적인 느낌도 듭니다. 수도승의 마음으로 듭니다. 한민복의 감나무 참 좋네요. 그죠? 우리 가는 우리 인생의 외로움을 느끼게 하고요. 나는 자신을 엄격히 다스리는 쉽지 않잖아요. 감나무를 통해서 배운다라는 교훈적인 느낌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시에 대해서 실력도 올리고 또 여러분이 시에 대한 감수성도 키우는 그런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